한국의 앤리카 한국의 앤리카 한국의 앤리카 소 видно Dav.. 우와 여기.. 우와! 여기 계곡 스타일의 백 bulge 아시죠?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름 불러봐 기다려 오늘도 걱정하고 만큼 알 사랑해 수업아! 아 거기다 배고파. 나도 나도. 야 가도 수업아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. 가시죠. 어디예요? 방으로 들어가세요. 방으로 들어가요? 아 왜 방에서 뭐하라고. 어? 여기 저희도 들어가요? 같이 들어가요? 아 그래요? 방에 들어가요? 다 같이 들어가요. 나 각방 쓰는 거 아닙니까? 오리거기 사장님 같아. 사장님. 여기 오리 서민볼. 오리가 살이 췄어요. 나는 새끼거든. 이리 와요. 이게 뭐지? 아 이거 어떻게 살았지? 광수 얘기 더 있으면 되겠네. 제일 궁금해. 존벅이랑 차에서 광수랑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. 너 둘이랑? 야 근데 얘가 되게 잘생겼는데 눈빛은 광수필이네. 우리도 모르겠네.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. 야 바보 들렸어? 약간 잘생긴 바보. 정말 바보. 뭐라는 거야? 야 사실 그... 정말 바보. 정말해. 맞아. 야구장. 그리고 유리가 오면서 다른 분석인데 얘가 이제 결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이 안에서 오늘 짝을 이뤄갈 거예요. 아 척도 언니예요? 맞아요. 아 유리가 너무 어린지. 되게 어린이잖아.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.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. 근데 되게 괜찮아요. 탓 가슴이사유 같이 먹을래요? 탓 가슴이사유 같이 먹을래요? 탓 가슴이사유 같이 먹을래요? 우리가요? 이색적인 첨이기다. 브로테인 마시네요? 같이 브로테인 한 장 할래요? 맞아요. 브로테인 한 장 할래요? 브로테인 한 장 할래요? 브로테인 한 장. 한 장. 브로테인 한 장. 아 그리고 광주 너무 부서기 질거가 안 돼. 아 이런 줄 몰랐어요. 아 이런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길래 원래itution. 그 사람이 있는데 inka 뭐야? 너무 좋은데요? 음 나 너무 좋은데요.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안녕히 오세요. 안녕히 오세요. 안녕히 오세요. 안녕히 오세요. 안녕히 오세요. 아 석중인데? 안녕히 오세요? 뺑뺑뺑뺑 방뺑? 방뺑? 홍태규가 지금 그런 거야? 홍태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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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태규야? 홍태규야 왜 그래? 우리가 멀어지고 싶은 게 무슨 일이야? 깔끔하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방에서 서로를 밀어내시면 되는데요 어느 커플 두 사람 모두가 방에서 쫓겨나면 그 커플이 탈락하며 1라운드 게임이 졸업됩니다 단 춤을 추시다가 춤을 추시다가 음악이 끊기고 호각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즐겁게 춤추세요 자 몇번째 갑니다 우리 뺑뺑뺑쇼 오오오오 우리 뺑뺑할게 너무 Blip 야 넌 왜 그래? 왜 이런 걸 strengths 넌 왜 말 내가 정치장이きます. праздники. 고 2, 5, 4, 4, 4, 5, 5, 5, 5, 5, 5, 6, 6, 7, 8, 8, 8, 8, 9, 9, 8, 9, 10. 우리 도전한테 끝났다. 어떻게. 바로 끊어보세요. 지금 다가. 언니는 둘이. 끊어보세요. 아 쟤 다가! 둘이 하게!